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 크래비티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코서야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크래비티 여러분 1위 후보 축하드리고요 1위 후보 소감 먼저 전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오를 수 있게 해준 러비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러비티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위라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크래비티 분들은 레디언화곡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중독적인 멜로디가 아주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안 들어보셨다고요? 얼른 들어보세요 알시겠죠? 강추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독적인 포인트 아무도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오늘 MC분들과 저희 의상이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맞죠? 아 이거 혹시 운명인 것 같은데 혹시 챌린지 같이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네 뮤직 큐! shore Eyes 의상 컨셉도 비슷했는데 저희 한 그룹가 떠나요? 네! 장혜 준비됐죠? 이따, 이따, 이따.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챌린지도 했으니까 깜짝으로 즉석에서 크래비티 4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후! 4행시. 4행시요? 네. 자, 4행시 장인 원진 씨. 자,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크게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희가 감히? 둘, 셋, 렛! 네, 바로 오늘 뮤백 1위를 말이죠. 둘, 셋, B! 아, B로 못하더라도 우리 러비티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마지막! 아, T! 티났다고요? 너무 원해요. 관절합니다. 음악! 러봅니다. 와, 센스 있는 사인 씨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래비티의 1위 세리머니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또 다음 주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레디오넛 한가위 버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크래비티의 1위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무대, 첵, 첵, 첵 해볼까요? 네, 제가 첵, 첵, 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상큼 발랄한 긍정 에너지의 허영지 선배님의 무대를 보러 가보시죠. 눈을 뗄 수 없는 저희 크래비티의 무대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잘akt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구아안ом over 90년만원 우려하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o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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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hezb Soldado One,